2. 마피아 3. 마피아 3. 마피아 4. 마피아 이거 마피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자면 마피아하고 괴물이 몇 명 있어요? 우리대 한 명, 두 명인가? 어이, 가이코 그래서 괴물들이 혈액팩을 이제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제 괴물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 당부합니다. 일단은 저희 중에 가늠자가 두 명 있어요. 두 명. 두 명을 찾아야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저기요! 저기요! 제 말이 안 들리세요! 드려요! 드립니다! 예! 뭐 이런 거 오브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무기를 찾거나 목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코 닫지 말아요? 코 닫지 말아요 완전 오오! 꺼졌다! 꺼졌다! 뭐야 뭐야? 오오! 뭐야 뭐야 뭐야? 꺼졌어! 꺼졌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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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은 우리 중에 가령자가 있는 거야! 오! 뭔 소리! 뭔 소리여 이거? 변했다고요? 지금 없는 사람 누구야? 여기 오!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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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이거 박스 움직이는데? 밖으로 나가야돼! 밖으로! 밖으로 나가야돼! 밖으로! 그 계단 모양에서 계단 모양! 밖으로 나가서 빨리! 다음 지역으로 가야돼! 안그러면 얼어 죽어요! 아! 빨리 가야돼? 네! 얼어 죽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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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이스! 아이스! 얼음 낀다 얼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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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위두르지 마! 칼 위두르지 마! 닭XXXX 오아아! 고oring! 오 뵕어 Wayne우 Horng 설명을 한 번 더하자면은 저렇게 수뇩팩같은거를 괴물들은 먹어가지고 몰래 몰래 먹어서 정전식한테 변신할 수 있어요 변신해가지고 생존자들을 죽이면 돼요 근데 수뇩팩 먹으면 소리가 나 그래서 몰래 먹어야해 아Wasik야 어때요? 이제 오 오... 잘 들리나 계단! 우리 얼어 죽어! 아 우리 얼어 죽어! 저기 죄송한데 에렌님 아 잠깐만 나 얼어 죽는다 감염자로 좀 의심이 되니까 줄 적게 하나 붙여놔도 될까요? 붙였어요 빨리 출구로 와요 출구로! 알았어요! 대충 뭐 이런 게임이다라는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고인물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야? 고인물? 나야! 고인물? 나 별로 안 보겠는데? 저 고인물 보기만 하고 알잖아 자 다음 지역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다음 지역으로 보고 아 저 먼저 와있습니다 어 바디 템프로치 왜 떨어지고 있지? 왜 떨어지고 있지? 뭐지? 왜 왜? 나 건물 들어왔잖아 저기 왜 건물에 왜 저만 있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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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저기요? 저기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기요? 님들 왜 다 아무말도 안해요? 왜 왜 다 아무말도 안해요? 왜 왜 왜 왜 다 아무말도 안해요? 저기요? 저기요? 왜 아무도 없어? 어어? 뭐지? 저거? 오? 아닌가? 아니겠지?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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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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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난 살아있어 나만 산 거지? 너무 소리 커 이콘님 나만 산 거지? 그치? 오! 뭐야 탈출한 거야? 아 축하합니다 아 이거 아까 전에 처음 처음에서 두 번째 이동할 때 건물 잘못 이동해서 다 죽은 거 같아 얼어서 아 나 앞에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나 따라갔죠 저 따라가다가 으하하하하하하하 구멍리 따라가서 다 얼어 죽었어 거기 다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에렌님 옆에 있길래 어 에렌님 여기 있으면 잘 건너겠지? 근데 갑자기 얼어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어 아닌데? 어 뭐야? 저거 드세요 저기요 저 혼자 있어요 누가 살려줘요 어? 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상한 소리 이게 뭔 소리에요? 어 잠시만 나 감염자 나 감염자를 내고 찾았어 너 누구야? 너 감염자야? 너 누구야? 잡아 너 누구야? 나 왜 있어? 나 왜 있어? 저 왜 있어? 아니 감염자 감염자인 거 잘하는 키트를 얻었는데 눈쟁이 님이 감염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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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아아아악 한 명 아 이거 출근처리 너무 어려워 아니 논쟁이는 감염자 갔잖아 무슨 거 아니래 이게 또 아니 권총으로 한 명 눕혔는데 가면 문 닫고 다시 열어드릴게요 어 저 이제 괜찮아 저 이제 대한 거 같아요 원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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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나만 돌릴게요 전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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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돌려 아 안돼 제발 안돼 안돼 제발 이거 이거 보라색 보였단 말이에요 は 으하 siglo 이거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sogen 보라색을 얻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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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독국물 얻어가지고 클릭하는데 클릭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게 독국물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아 그래요? 나 괴물한테 하려고 사람을 한 방에 죽이는 용도 아 나 괴물한테 되는 줄 알고 에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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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키 눌러봐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막타쳤어! 막! 개구멍님도 내꺼 막타쳤다고!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개구멍님도 쫓아다닐꺼다 진짜 계단 어딨지? 어 괴물! 괴물! 오! 누려주라! 누려들어어어! 누려들어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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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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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즈 꼽을께요 네네네네 좋아 이렇게 느려지구나 괴물 괴물! 살려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으아악 어! 찾았다! 막눈이다! 막눈! 막눈 괴물! 막눈 쏴! 막눈 쏴! 막눈! 막눈 쏴! 막눈 쏴! 막눈 쏴! 막눈 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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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이 지기던 거 되게 많고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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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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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님 뭐야 카메라 드셨네? 맨날 카메라는 잘 챙기시는데? 개구멍님 조심해 개구멍님 저 아까부터 카메라 챙기는 거 수상해 개구멍님 개구멍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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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물! 괴물 괴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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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침에 가서 질신인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괴물 아니 아 저 뭐 설치하는 거구나 괴물이 뭐야 어! 괴물 소리 괴물 소리 으어! 하는 소리 들렸어 야삐인 사람 같이 가 같이 가 여기 여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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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시체가 우우우우 가는 거예요? 아 이건 해독제야? 아 이건 해독제야? 아 이건 해독제야? 아 이거 해독제야? 괴물 괴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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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척 척 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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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척 척 척 척 이거 막느님 막느님 저 같아 막느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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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럴 때 도망갈래 어 이거 이거 조심 조심 어디? 들어와 들어와 어디가 어휴 쟤 놀랬잖아 쟤 뒤에 있더라도 좋아 아 나 이 손이 나와요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이거 세상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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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해하지마 나는 대구부님을 의심해서 여기서 먹는 걸 지켜보고 있을 기분이야 이 퀄이 봤어요? 이 퀄이 봤어요? 저거 혈액팩 먹으려고 대기타고 있는 거 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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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어! 손동 안에 손동 안에 감천동이야 나 봤어? 나 샷컨이에요 샷컨이에요 어이 샷컨이에요 저 샷컨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래 무늬가 세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나는 물량이다 왜 날 써놓은 거야 아니 아니요 어이 무슨 말도 안 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뭉쳐 어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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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가이콘 퀴즈를 챙기게 이거 다 모여봐 가이콘님 그거 확인을 해볼게 이거 어떤거 있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거 있나봐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후레쉬인데 아하하하 후레쉬인데 그거 아 죄송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너 퓨즈 사면 진짜 또 들어올게요 저 직사약이 아니고 사령내냐 percep 어이씼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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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면 된다 어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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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개불 여기 없는 사람 L&D랑 가야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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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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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저 옆에서 같이 쐈거든요 이코님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쐈잖아요 벌써 잊어먹은 척해 이코님 같은데? 어! 이코님 이코님 제발! LNG 보내! 어! 괴물소리 아 이거 그거구나 개놀랬어 내가 열게요 두고 열게요 Let's get out of here 자 전씨를 하는 사람 바로 찾으십니다 이게 다 이깔인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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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님 베드님 베드사람 베드사람 야아아아아아악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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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야아아 한 명 보냈어 아아 한 명 보냈어 아아 아깝다 아니 이거 이걸 왜 아 쪼빨리 할거야 아 쪼빨리 할거야 아 쪼빨리 죽였어야 했는데 아 쪼빨리 죽였어야 했는데 아 빨리 저 죽은거 아니죠 그쵸? 아니 아니 저 다 죽은거 아니죠 그쵸? 그쵸? 맨다 말 안해요 왜 맨다 말 안해요 나 이거 왜 여기 혼자야 왜 여기 왜 왜 혼자야 왜 왜 다 우만둬요 랭 랭 랭 저 이러다가 죽고싶지 않거든요 저기요 흐 Final 불 불 불 불 불 불 하얘하얘 새하얘 새하얘灰하얗다 추워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추워 왜 아무도 없지 뭐 그럼 왜 왜 reactions 없애 outsiders 어? 아닌가? 아니겠지? 사람 실적 안 바뀌어져요 뭐야? 오! 살아있어!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는거야! 우와! 피도 튀어! 살아있고! 피도 튀고! 우와! 야 이거! 오! 야 찌르면 안되고 찌른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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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퓨즈! 퓨즈!